자 오늘도 시험지에 답은 하나도 못 적었습니다. 하나는 숙제잖아. 숙제는 가지고 가구요. 이건 연습쓰기 하라 그랬죠. 시우가 오늘도 시험지에 답을 하나도 못 썼습니다. 알파벳을 하나 켰나 볼까요? 뒤에 걸 잘 모르겠다. 뒤에 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치? 자 그래서 S B죠. B P는 이렇게 생겼죠. P구요. 얘는 B입니다. B... 비비병도 있고 뭐... 피비병도 있고... 잠시만요. 얘는 뭐라구요? 이게 B B R R R R C C O O Z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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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치면서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쳐야 돼 얘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쳐야 돼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쳐야 돼 규지같은 쥐 너무 오래 걸렸어 맞췄습니다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쳐야 돼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쳐야 돼 이 이 피 피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엔 개미 엔 엔 엔 얘는 P, 얘는 Q, 얘는 X 이 다음에 얘는 D, 이 다음에 얘는 D, 이 다음에 얘는 A, 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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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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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선생님이 이걸 프린트 해 줄 건데요 밑에 거 종이 같은 걸로 가리고 이런 쭉 얘기한 연습한테 소리내서 말한 연습 알겠습니까? 그리고 맞았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아직 알파벳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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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